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상준입니다. 심상준 경매티비에서는 하루에 한 건의 경매 물건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5월 22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물건을 추천해 드리라고 합니다. 경상남도 통영이 있죠. 통영시에 있는 지어진 지 오래되지 않은 거의 새 건물이죠. 새 비즈니스 호텔 물건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괜찮은 물건이니까요. 여러분들 잘 보시고 응찰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영도 관광지로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죠. 그래서 주말 이럴 때는 통영에 객실 구하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은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통영에 비즈니스 호텔 경매 물건이니까요. 여러분들 잘 보시고 응찰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추천해 드리는 경매 물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매 개요가 되겠습니다. 사건 번호입니다. 사건 번호는 2018 타경에 13,327호 물건 번호 1번이 되겠습니다. 6월 18일 통영지원으로 가시면 응찰하실 수 있겠습니다. 소재지는 경상남도 통영시 무전동 55-1번지가 되겠습니다. 이 물건의 토지 면적은 400평입니다. 1323제곱미터가 되겠고요. 건물 면적은 395.87평이 되겠습니다. 1308.66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23,175만 1,600원이 되겠고요. 현재 많이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저가격은 감정가격의 32.77%인 7억 5,75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가격도 굉장히 매력있는 최저가격이 매력있는 그런 가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권리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말소기준 권리는 미래에셋의 근저당이 되겠습니다. 2015년 11월 27일이 되겠고요. 개인과 수협, 기타 등등에서 중복병합 경매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경매 신청하신 분이 여러분이 있다는 거죠. 청구금액은 1억 4천만원 하신 분들도 있고 다른 분들도 있고 여러분이 경매 신청했으니까 청구금액은 각자 다 틀립니다. 현재 점유자는 미상이고요. 제가 권리를 살펴봤더니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법적 권리는 없다고 사려되니까 여러분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법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목은 대지이고요. 지역은 자연 녹지지역이 되겠습니다. 도시지역이죠. 가축사육제한구역이고요. 공시지가는 44만 800원 제곱미터당 이렇게 되겠습니다. 특별 조건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일괄매각이고 제시의 건물이 포함되어 있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치를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곳이 한국의 나폴리라고 하는 통영이 되겠습니다. 통영이죠. 통영의 구시가지는 이곳이 되겠죠. 그리고 신시가지는 아마 이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표를 해볼까요. 이곳이 이제 구시가지가 되겠죠. 전통적인 통영항이 되겠고요. 이곳이 이제 신시가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위치한 곳은 이곳에 위치했습니다. 물건이 위치한 곳이죠. 통영시청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통영하면 여러분들도 여행하고 싶으시죠. 통영하면 무엇이 기억나시나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통영시청이 있고요. 이쪽에는 비즈니스 호텔이 있습니다. 뒤에는 다이소 같은 곳이 있고요. 비즈니스 호텔이 이곳에 이렇게 위치해 있죠. 위치해 있습니다. 새 호텔이죠. 제대로 된 호텔입니다. 통영에는 숙박시설이 환경이 좀 불비한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새 호텔이니까요. 보시면 이렇습니다. 네. 여기는 통영이고요. 앞에 있는 비즈니스 호텔 보이시죠. 이 호텔이 현재 경매가 나왔는데 약 3분의 1 가격, 감정 가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층 부분에는 무슨 편의시설이 되어 있겠죠. 커피 앤 비어 뭐 이런 거 있고요. 식당도 있을 수 있고요. 위에는 객실이겠죠. 비즈니스 호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주차장도 있고 아주 깔끔한 그런 호텔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감정 가격 대비 굉장히 저렴하게 현재 내려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괜찮은 물건 정말로 강력 추천해 드리는 그런 물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사진을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방금 전 봤던 모습이죠. 비즈니스 호텔이 되겠습니다. 네. 지어진 지 오래되지 않아서 아주 깔끔합니다. 네. 사진이 약간 그러네요. 네. 1층 프론트가 되겠죠. 네. 주출입구가 되겠고요. 네. 앞부분에도 이렇게 뭐 고객들 위한 공간들이 있네요. 네. 이것은 객실인가요? 네. 이곳에서 본 모습이 되겠죠. 네. 이것은 이제 다른 부분입니다. 네. 이런 것도 있는지 이것은 뭐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죠. 네. 실내 부분입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사진은 제가 직접 가서 찍어온 사진은 아닙니다. 이것은 대법원에서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법원에서 제공하는 사진입니다. 구체적으로 찍은 것은 두 사람이 찍죠. 두 군데에서 찍죠. 첫 번째는 이제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하는 과정 중에서 찍고요. 두 번째는 이제 현황조사하면서 집행관이 촬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사진을 제가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네. 여기에 지금 55-1번지에 있는 있고 있죠. 건물이 있습니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네. 지하 1층에서 4층까지 되어 있네요. 그죠? 지하 2층에서 4층까지 되어 있다. 네. 아주 깔끔한 깔끔한 비즈니스 호텔이 되겠습니다. 호텔 이름이 비즈니스 호텔인가요?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들 통영에 있는 괜찮은 비즈니스 호텔 가격도 아주 뭐 이렇게 비싸지 않죠. 좋은 물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응찰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합니다. 부동산 경매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강의합니다. 교재는 제가 쓴 저서로 책으로 제가 직접 강의합니다. 대한민국 어디에서 공부하는 것보다도 제일 확실한 제일 확실한 또 실무적으로 가장 적용 가능한 그런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오시면 결코 후회하지 않으실 그런 수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많이 수강생 모집에 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 2일 대 개강을 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많이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고요. 내일도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좋은 물건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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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